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앞에서 뭔가가 발견됐습니다. 네, 20대 여성은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난 12일에 현관문 앞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현관문 앞에 천장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X자 표시들, 이게 몇 개가 그려져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작고 네모난 저 검은 물체도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물체가 소형 카메라로 추정이 되긴 했는데요. 당시엔 이 여성은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여성이 집 안에 있는데 누군가 삑삑삑삑삑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이 얼마 지나간 뒤에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에 도어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삐삐삐 누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보면 문 앞에 천정에 소형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형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가 있던 그 자리에 천정에 X자 표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상당히 놀랐던 거죠. 표시가 돼 있고 사람이 없었으니까는. 박 변호사님, 저 사진 잘 보세요. 어제 SBS 단독 보도였는데 X가 저렇게 쳐져 있고 그 어중간한 사이에 카메라를 탁 박아놨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X라는 게 무슨 표식일 수도 있고요. 또 카메라의 어떤 위치를 어디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설치를 해보자. 방법용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설치를 하면서 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 방법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니까 그때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더 소름이 좀 돋는 거는 이 사람이 얼굴을 딱 갖다 대면서 한참 서 있기도 하고. 이 복도 틀, 창틀에 소변이 좀 뿌려져 있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장에 카메라의 각도를 계속 맞춰보고. 어디쯤 설치를 해놔야 이 집주인이 이 도어락을 누르는 그 모습을 포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겠다. 소장님. 이거 진짜 저 어제 보면서 너무 소름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슨 X표 이런 거는 무슨 범죄 표식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거기 카메라까지 있으면 아 내가 무슨 범죄의 타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 뭐 누가 삐삐삐 번호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가장 저는 소름 끼쳤을 것 같은 거는 문틈에 누가 소변까지 뿌려놨고. 진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그 소변 뿌려놓은 거에서는 이 가해자가 이 범인이 정말 성도착자라는 걸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그 소변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성적인 연관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단어예요. 누군가한테 모욕을 주고 싶거나 혹은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누군가한테 모욕을 주는 본인의 성적인 어떤 그 본능을 표출하면서 본인은 표출하고 상대방이 모욕스러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의미에서 저는 성도착자가 범인인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의 출입문이 단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피해 여성이 관리사무실 가서 좀 봤더니 CCTV에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건물의 출입문은 하나이기 때문에 현관 출입문, 즉 로비 CCTV에 찍혀야 원칙인데 찍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건물에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상착의 인물이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아까 CCTV를 설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 앞에 CCTV에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싹 방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소형 카메라를 가져가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찍힌 내용을 경찰에서 인상착의를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그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탔던 남성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군요. 아하, 그렇다면 이 용의자, 피해자, 피해 여성과 대체 어떤 사이였길래 이런 짓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선배 의사의 호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이 남성은 이 여성이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의사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호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호감을 어떻게 저렇게 몰래카메라 같은 어떤 불법 촬영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일단은 스토킹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접근하기에 좀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잠정 조치 같은 거,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지금 내려진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게 실형이 될 수 있을지는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형이 될지도 미지수이고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이 사람이 가늠증이나 가학증 같은 성도착자일 것이다 라는 것에는 전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X 표시를 했다거나 소변을 뿌린다거나 남의 집 비번을 부르고 들어가는 저는 저는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고 통제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의사가 된다고요? 누구를 상대로 통제도 못하고 판단도 못할 행동을 저지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잠재적 피해자가 나오는데 의사라는 것이 깜짝 놀랐고 그 의사 면허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더욱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